서귀포시 보목포구 근처에 있는 제지기오름에 가기로 했다 사랑한대이 일단은 나무라도 이렇게 사랑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고맙대이 여러분 정상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와 정상에서 바라보는 섭섭 와 멋지네요 정상 저기 강아랑 장인 inspired 아이돌 음료 치즈 맛있어 맵지 않죠? 맵지 않은데 응 맛있네 너무 맛있어 안 오네 이제 손이 가요 손이 가요 너무 맛있어 건더기 조금만 이렇게 집으세요 굿도 맛도 딱 건더기 조금만 집어 조금만 너무 많아 건더기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양배추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양배추가 위에 좋거든 위에 깻잎이 깻잎이 막 넣는거다 네 깻잎이 검은색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채우다 채우 음 음 너무 맛있다 채우다 채우 음 음 나는 술 안 먹으네 나는 술 안 먹으네 맛 좋아하네 이거 맛좋아 맛좋으면 손이 잘 가 맛좋으면 손이 잘 가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 가요 손이 가요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 손이 자주 좋아하네 여기 가네 음 음 오늘은 주간부 어디 야외 갔다 왔어요 둘러 학생 때였어요? 말했어요? 학생 때에서만 공부하면 뭐 했죠? 오늘 야외 백당 갔다왔죠 아니 좀 늦게 오만 으응 여기 밖에 가신가요? 밖에 갔다 갔어 음 귀여워 정말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안주로 딱 해면 맛있겠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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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돈이라 많이 모아주면 어디 놀래나 여행이나 한번 갔다 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강원도에 ativas 강원도로 안가 버무냐 한 번도 안paper 강원도로 안가보냐